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무서운 사연 제 친한 친구의 여동생에 관한 실화입니다. 장남이던 제 친구에게는 여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 둘째 여동생이던 영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 9년 전 영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저와 친구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이미 꽃다운 20대 초반의 나이로 저세상으로 간 뒤였죠. 착하고 싹싹하고 이뻤던 동생이었던 만큼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로 친구의 셋째 여동생 영희 바로 밑에 여동생이죠. 그 동생이 한 이야기가 어제 꿈에서 언니가 언니가 나를 막 깨우면서 엄마한테 가자고 했는데 내가 좀 더 잔다고 언니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그냥 더 자버렸는데 하면서 우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영원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랑 꿈에 나타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던 터라 그 얘기를 들으니 아마도 저승으로 가기 직전 동생에게 들렸었나 봅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영희가 저세상으로 가고 몇 달 뒤에 생겼습니다. 영희의 단짝 친구가 몇 달 뒤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집을 찾아왔더랍니다. 영희의 어머니는 영희 친구가 오자 영희 생각도 나고 딸님이 생각이 얼마나 낫겠어요. 어마어마해 어쩔 줄 모르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맨일이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 영희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 꿈에 영희가 나와서 우리 엄마 생신이니 네가 나 대신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 영희 어머님의 생신이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살아서도 효녀였던 영희가 죽어서도 챙긴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님들 우리는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에 많은 논란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영가들은 생전의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를 하다보면 살아생전의 그 모진 성격이나 살아생전의 고운 성품이나 죽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우리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영희 씨는 효녀였고 죽은 지 몇 달 만에 자기가 가장 친했던 단짝의 꿈에서 엄마를 부탁하는 그 마음을 보면 영혼은 반드시 존재하죠.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지만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죽은 지 몇 달이 됐을 때 보통은 49일 동안 재판을 받고 자기가 생전의 업보의 무게를 가지고 지옥에 있느냐 천상에 남느냐 윤회를 언제쯤 하느냐 그런 숙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의 모친을 생각하는 그 갸릇한 마음이 친구의 꿈에 나타난다는 건 쉽게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지 오래돼서 아버지가 보인다 엄마가 보인다 그런 건 있지만 얼마 안 된 친구가 그렇게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건 그 친구의 정말 쌀알만큼 밀알만큼 남아있는 에너지를 어머니를 위해서 쏟아 부은 거죠. 그래도 살아서 효녀가 죽어서도 효녀이니 우리 어머님 큰 감동 받으셨을 겁니다. 이 사연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절대 구업이나 죄업을 짓지 않고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함께 같이 견뎌내고 살아가 봅시다.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